눈물 맺으신 것 같은데요? 진짜 와서 직접 맛을 봐야 알아. 그래서 먹었을 때 맛이 와 소리가 나오는 거지. 한 번. 한 번 먹어봐. 아니 어떻게 간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돼 있지? 그냥 뭐 일단. 안 넣으셨죠? 그냥 이 자체에서. 자체에서 그냥. 내 몸에서 내는 거 다 나오나 봐. 지금.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네요. 너무 맛있어. 저는 사실 문어도 거의 처음 먹어보거든요. 그런데 맛이 있네. 기가 막히네. 감히 제가. 감히 제가 감히 문화를 사랑합니다. 오! 으아! 바로. 으아! 바로. 이 국물에 바로. 투하. 손님 라멘 나왔습니다. 이야! 이야! 젓가락 바로 하고 싶어요. 아니 이거. 이거는 식감이 얼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. 아. 라멘. 문어라면. 아 문어라면. 물라. 물라. 내가. 문화지는구나. 문화지는구나. 아. 아 저는 시청자 분들한테 제가 죄송해요.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.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.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. 뭐 물질 오실 거야. 이거. 물질까지. 와 이건 진짜 궁금하다. 맛있어. 우와. 눈물 나신 것 같은데. 이거는. 하하하하. 우와. 그리고 형님. 이거. 하하하하. 우와. 그리고 형님. 문어가 주는 맛의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. 이게 팍 올라온 문어를 살짝 데쳐서 먹는 거 같아요. 그런 문어 맛이라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은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. 별거 없어. 그냥 이거야. 인생에 뭐 돈이고 뭐 쓸 데 없어. 사람 사는 맛. 일하고 이런 맛이 나지? 라면 먹고. 아니. 왜 이렇게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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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